자 오늘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표현의 문장의 길이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호흡이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딱 들려드리니까 쭉 들어보도록 하시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잡아내실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들어보셨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스크립트를 통해서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봐야 되겠죠? So if you're looking to make a healthy change in your life, If you're looking to make a healthy change in your life, If you're looking 이라는 것은 기대하고 있다면, 무언가를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looking 바라보는 거잖아요? 저 멀리 막 이렇게 그쵸? 자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면 이런 뜻인 거죠.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면 So if you're looking to make a healthy change, 건강한 변화를 너의 삶에서 가질 기대를 지금 하고 계신다면 This course, 이 코어스는 is designed, 고안이 되었습니다. 왜? 뭐하기 위해서? To give you,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 A sound foundation, a sound, 건강한 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건강한 기초를 주기 위해서 고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Improper weightlifting, 바르게 weightlifting, 무게를 드는 거, 무게를 드는 테크닉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러한 무게를 드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 And an individualized, 그리고 개인에 맞춰진 exercise regimen, 운동요법에 관련되어서 아주 건강한 기초가 또는 탄탄한 기초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져, 고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다시 한 번 더 If you're looking to make a healthy change in your life, This course is designed to give you a sound foundation in proper weightlifting techniques, weightlifting exercise, and an individualized exercise regime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전체 긴 호흡의 문장이 내 귀에 막힘없이 매끄럽게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도 받쳐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문장에, 독해로도 이런 문장을 접하셨을 때 막힘없이 눈에 이제 구조가 잘 들어와야 머릿속으로 듣고 난 후에 머릿속에 구조가 쫙 정리가 되어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성우처럼 그렇게 읽어내고 또 말할 수 있다. 유사한 발음으로 이게 되게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하고 끝나고 난 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한 다섯 번 정도 들어보시면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 right, you did a good job,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guys.